자 우리 왜 근데 여러분들 노랭이님을 자꾸 닉변하면서 자꾸 약올려요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의 본래 닉으로 다들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헷갈려요 닉변하시면 3님 게임 잘하시네요 잘한다구요? 지금 그거 뭔가 어 왜 또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오는게 어딨어?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 짜잉나 초코바를 먹자 응 다들 혼동 오시죠? 그러니까 아 진짜 초코밭 지금 먹었는데 와 갔다 저희 3님은 목소리도 좋으시고 재미있으시고 여자 목소리도 잘 내시고 멋지시고 매력 타지십니다 고맙습니다 반달님 갑자기 근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저 백미님 백미님 조용히 슬그머니 닉변하고 3님은 만능입니다 나 이러고 있었다 아이고 귀엽다 귀여워 도서관 4층 4층 가야되는데 아 나 잠깐만 저장해야되 조정하게 해주세요 나 여기서 죽으면 나 아 나 낫다 잠깐만 죽으면 안돼 안되겠다 먹어야겠다 아 아 세미칩 아 아 세미칩 비싼건데 먹어야지 죽으면 안되니까 근데 애띵은 볼 수 있겠죠 언젠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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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세이브가 중요한데 지금 신관에는 세이브 할 데가 없어요 도서관이다 도서관이다 세이브 할 데가 잘 안보여 세이브 할 데가 잘 안보여 도서관 왔습니다 오 오 비밀의 문 어 뭐야 끝이야? 앞에 있나? 페이지 현장을 열었습니다 어 여깄다 비밀의 문 이건가 보다 오케이 잠깐만 저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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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장하고 싶은데 네 저장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장하고 싶은데 들어갑니다 왜 무슨 냄새지 냄새지? 탄내랑 시체 썩은 내를 합쳐놓은 것 같아 저장 저건 마네키인가? 그런데 송 선생님과 똑같은 벅장을 하고 있는데 냄새 나 지금 집중하고 있잖아 부두 인형 부두 인형? 셰이드가 이걸 이용해서 킬러를 만들어냈구나 네 추천 12시 넘었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이거 어디서 봤는데? 오 송 선생님의 목걸이 오늘 아침에 죽고는 시험 끝나고 돌려드리려고 가지고 있었는데 설마 내가 대신 갖고 있었던 사진이 이 펜던트 안에 혹시 이게 날 여기로 오게 만든 걸까? 킬러가 날 쫓는 것도 이것 때문인가? 잠깐 앰뷸런스 근처에서 이걸 찾았었는데 설마 태훈이가 흘린 걸 내가 주었던 거야? 그럼 태훈이도 여기 있었어? 일단 가져가야겠다 이게 나를 여기로 데려온 원인일 거야 어? 지진? 학교가 무너지기 시작했어 예소리를 찾아야 돼 이걸로 여길 빠져나가는 방법을 아는 건 개밖에 없어 오 선생님이다 멋진 수업이다 내가 아직 가르쳐줄게 많거든 흐허허허허허허허 이젠 완전히 괴물이 되어버렸어 호.. 오... 오지마 오 예설이 오 예설이 멋있다 오 예설이 네가 들어왔던 곳으로 뛰어 어서 가 예설아 예설아 피해 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일단 뛰어 예설이 이런 미친 건물 전체가 무너지려고요 빨리 우리 귀실로 돌아가야 돼 돌아가 돌아가 어디로 돌아가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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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 됩니까 어 뭐야 어 뭐야 왜 이렇게 돼 있지 여기가 아닌가 봐 그럼 저쪽으로 가야 되나 저장도 안 했는데 나 아 이 와중에 왜 독이야 왜 예설아 이거 어쩌지 여기로 못 가나 봐 여기도 못 가네 막혀 있어 오 마이갓뜨 오 킬러다 살인수업은 듣기 싫어요 해독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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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디로 가야 돼 근데 진짜 여기도 막혔어 어디로 가라는 소리지 오 여기 열렸다 오케이 그렇지 쟤 안그러면 또 출혈당해 오 좋아좋아 가가가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오 잘왔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좋아 여긴 아니야 나와 나오라고 여긴가다 여긴다 그래 잘 온 것 같애 왼쪽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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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숨어 500원 좋아 나쁘지 않아 잘하고 있어 일단 숨어 잠깐 기다려 대기 대기 제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또 닉변하셨어 저 양분 아닙니다 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침착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나 잘하고 있는 거야 고고떼님 안녕하세요 잘하고 있어 아 좋아 잠깐 기다려 지나갈 거야 그래 킬러는 좀 이따 지나갈 거야 왜 안가는 거야 또 이러다 나가면 또 갑자기 또 튀어나오는데 그래요 제로님 뭐 뭐 뒤에 패닉은 그래요 어쩔 수 없죠 뭐 제로님만 그냥 제로님이시면 돼요 못 나가겠어 발자국 소리 들려 못 나가겠어 아 빨리 가 아 빨리 가 꿀쟁각이요 꿀쟁각 안 누르셔도 돼요 무섭죠 무섭죠 2D 치고는 그래도 잘했어 잘 만든 것 같아요 2D에 약간 이런 이런 그림체에서 이런 공포감을 나타내기 좀 쉽지 않았을 텐데 잘 만든 것 같아요 물론 뭐 화이트데이의 그런 아류작이라는 평은 피하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뭐 표절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모티브를 좀 따왔다는 느낌 스토리나 뭐 방식은 많이 달라요 몇몇 이제 화이트데이 핏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나 저장하고 싶은데 저장이 안 돼 지금 저장할 데가 없어 일단 나갑니다 튜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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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괜찮았어 좋았어 아니 그러니까 저장이라도 내가 했으면 저는 덜 무서운데 지금 저 죽으면 끝장이란 말이에요 이거 다시 하려면 나 나 나 빡종할지도 몰라 진짜 자연스럽죠? 급동과 같은 공포감 리엘님 적절한 표현이다 그거 급동과 같은 공포감 위치가 어디야? 야구부실 여기서 왼쪽으로 가야 본관이죠? 여기 뭐 있다 이런 낚시 좀 없었으면 좋겠어 어? 튜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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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문이 잠겨 있어? 왜 정겨있지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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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로 나가야 되는데 나 저기인데 저기 맞는데 뭐지? 오히려 오른쪽으로 가야되나? 서주님 안녕하세요 지도 여기가 지금 막혀있단 말이죠 여기가 아마 동관 가는 길일텐데 그쵸? 신관으로 가는 통로 여기로 가야되는데 나 어? 지하실에 물음표가 있구나 아 지하실에 물음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하실로 가야되나 봅니다 여기 잘 온거 같네요 흐흐흐 물음표가 있는게 뭔가 진행 할 수 있는 그런게 있다는 뜻이거든요 잘 온거 같아요 숨는 데고 흐흐흐 아 무서워 설마 여기 어? 야구부? 배선 문이 열렸다 아! 문이 열렸대 여기 맞는거 같애 문이 열렸다는게 이제 거기로 간다는 소리겠죠? 그죠? 거기로 가라 어 물음표 없어진거 보니까 다시 올라가면 될거 같애 흐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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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가면 될거 같애 가자 가자 아 왜 됐어 됐어 그렇지 흐흐 일단 본관은 왔습니다 일단 본관은 왔는데 흐흐흐 잠시만 어디로 가야되지 근데? 우리 반으로 가라 그랬죠? 흐흐흐 어 그러네 우리 반으로 가야되네 그럼 일단 올라가서 이사장실로 해서 어찌어찌 가나 본데? 흐흐흐 흐흐흐 교실로 가야되는데 아 이 길이 어떻게 되어있는거야 올라가서 이사장실로 가도 뭐가 없는거같은 흐흐흐 이렇게 가야되나? 여기는 아니겠지? 뚫려있는거겠지? 올라가고 올라가고 쭉 가서 어떻게 가야돼? 이렇게 이럴로 갈수있나 쭉? 그냥 일단 가볼게요 평안님 안녕하세요 약간 화이트데이랑 비슷하긴 한데 네 달라요 많이 그래도 흐흐흐 자 일단 나 저장하고 싶은데 일단 나 저장좀 하게 해주시지 오 세이브 오 세이브 오 오 세이브 세이브 오 세이브 이 얼마만에 세이브야 나 이제 죽어도 됐나 그래 이제 한번 덤벼봐라 좋아 나 세이브했다 세이브했거든 일단 한번 도전 일단 이사님 방을 한번 가볼게요 아 잠겨있구나 그럼 올라가야겠다 올라가서 쭉 가봐야겠네 아 여기 이게 또 이렇게 돼있으면 여기도 지금 잠겨있는건가? 일단 가볼게요 쭉 쭉쭉쭉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일단 여기가 막혔네 내려가야겠네 일단 내려가야겠네 일단 그죠?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이 길은 막혔어 뭘 들어가라는 소리야 여기로 돌아가야되나 또? 어 앞에있어 밖에있어 불꽃불꽃 불꽃불꽃 네 연희 공주님 들어가세요 일단 가 가 가 가 가 가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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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가봐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봐 어 또 막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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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아닌가? 여기 어디로 들어가야되나? 지도만 가려지고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구요? 어 뭐 그래? 지도가 가려져 있는데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구요? 으잇! 아아 왜 이러니 왜 나에게 독을? 데비스 칩 좋아 으잇! 흐허 나, 나 저거 없는데? 아 아 해독제 없는데? 독이 내 매력이 뭐 그게 뭔 소리야 1층 사회과학실 내에 캐비닛을 통해서 이동하려는데요? 흐허허 잠깐만 ㅋㅋㅋㅋ 사회과학실 여기 아니에요? 그 아까 거기 맞는 거 아니야? 내 잘, 잘 온 거 아니에요? 독 중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나 그럼 아까 잘 간 거 같은데? 꿀잼각이요? 그냥 누르지 마세요. 귀찮게 흐허허 내가 공략을 안 보려고 했는데 근데 지금 살짝 봤더니 1층에 사회과학실 내의 캐비닛을 통해서 4층으로 가랍니다 맞나? 그 5층에서 5층에 7층이 공략 4층에 11층에 15층에 10층에 6층에 5층에 잠깐만요 여기 일단 올라가볼게 아 여기 여긴가? 아 그러네 하하하 왔다 왔다 왔는데 잠깐만 아니 여기 저기서 뭘 해야 되는 것 같던데 세이브 일단 하구요 나 아까 잘한 거네 그럼 일단 세이브 했구요 저기 위층으로 한번 또 올라가볼게 뭐가 있는 것 같애 어? 진짜 못 나간다 아 이제 이미 한번 오면 못 나가나봐요 여기서 저길 어떻게 가냐 근데 뭘 놓지 그럼 뭔가? 서브캐 같은 거? 아 몰라 아 몰라 그냥 해 내려가야 되나 여기는? 여기도 못 들어가고 내가 너한테까지 당할 순 없지 숨는 데고 독은 에너지가 안 닿나봐요 독 걸린 거는 오리반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도 못 내려 어 내려가네 근데 여길 못 지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검은 기름덩어리와 어둠 속으로 점점 퍼져있다 파사님 안녕하세요 네 잘 다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름덩어리들이 또 내려가야되나? 내려가서 근데 어떻게 올라가? 저기를 나 해독제 좀 주세요 네? 이상한 거 말고 해독제하라 만주세요 만주 훗 훗 훗 선생님方 Man 훗 ... 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ㅋㅋㅋㅋㅋ 여기 숨을 데 없는데? 싹 오오 오 오 오 허허 오 아니 따라와 계속 따라오는구나 계속 따라와 저장했지롱 오 대충 알았어요 이제 1학년 B반? B반이었죠 그죠? 아유 아유 이제 여기서 어디로 뭐야 뭐냐? 나 죽여라 죽여 나 그냥 죽여 다시 이야기해 나 죽여라구 네 니아이요 여기 문열고 어 우리 반 어디로 가 나 죽이라고 빨리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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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 죽이냐 나 다시 이야기해 붕대 붕대가 중요한게 아니야 지금 이상한 데로만 오네 계속 왔던데 계속 왔던데 같은데 대충 대충 등록 그죠? 계속 왔던데 계속 왔던데 여기 계속 지금 헤매는 것 같은데 아 여기서 요 요 세개 중에서 잘 골라야돼 아 아닌데 어 참 여긴가 그럼 어머 여기도 뭐가 있나 아닌데 여긴가 무한내 인피니트 아닌데 여기도 아닌데 유성님 감사합니다 왜 계속 맴도는거야 어 여긴가 보다 가운데였어 나 그냥 죽고 다시 할까요? 그냥 해? 일단 하던데까지 해? 하아 뭐 이렇게 많아 어 가는 길이 되게 많아요 지금 창문 이상한 창문 또 왔고 여긴 뭐 가지도 못해 아 여기 오 잠겨서 열리지도 않아 하아 하아 이렇게 또 헤매게 하냐 나를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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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렇게 헤매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하하하 결국 또 여기잖아 그죠? 와 그냥 하나씩 다 들어가봐야 된다는 소리구만 또 안되겠다 공략 봐야지 안되겠다 잠깐만요 자 채팅창 급격히 말수가 줄어들었구요 흐흐흐 흐흐흐 그렇지 여기까진 이제 여기까진 알겠어 여기까진 알았어 테론님 안녕하세요 자 이제 여기서 아 자 여기서 중간캐비는 세번째 구멍 2학년 2층 1학년 F반 포기나지 않아요 공략을 볼 뿐 헤매는 게 너무 짜증나고 지금 이거 뭐 이렇게 많아 으 으 앰벌벌벌벌벌 여긴가요 맞게 온건가요? 오 1학년 F반 여긴데 아 여기서 1학년 2반 뭐야 뭐였어요 방금 뭐였어요 뭐 방금 뭐 있었어요 아 중독 괜찮아 다 외웠어 이제 나 다 외웠어 다 외웠어 안단태님 안녕하세요 근데 독을 치료할 수가 없어 지금 에이 몰라 목 따이기만을 애타게 찾고 지금 대기하고 계신 다솜님 자 여기로 가서 가운데로 가서 또 빨리 빨리 지나가 없어져 없어져버려 그렇지 여기서 하나 둘 세 번째 자 좋아요 또 뭐가 터지겠죠 그렇죠 나가서 연희님 주무신다면서요 여기서 일단 과자 하나 먹고 물 한 먹은 좀 마시고 자 좋아 좋아 1학년 2반까지 이제 갑니다 1학년 2반 무너지는 갱음이 멈췄습니다 오 새소리 나고 뭔가 평화로워요 5시 아직 밖 같은 어둑어둑게 뭐죠 극 이상한 덩클과 끈적끈적한 검은 액체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나가면 되나 아이들의 이름이 적혀있던 칠판도 다 지워져 있습니다 이상한 영상은 나오지 않고요 이제 끝난 건가 이제 끝난 건가 정말로 그렇다고 생각해 어 엔딩인가 보다 무슨 일이야 오늘도 앰뷸런스가 온 거야 1학년 2반 녀석이야 1학년 2반 녀석이야 새벽에 교실 문 앞에 쓰러져 있던 걸 발견했대 진짜 설마 또 자살이야 영어라고 하던가 걔 내 친구 친구인데 너 혹시 친해 못 들어봤는데 어떻게 생겼는데 올백머리 애니 좀 특이하네 있잖아 맨날 어디 PC방에 죽치고 있는 애 맥미님인데 이거 맨날 어디 PC방에 죽치고 있는 애 이거 맥미님인데 친구 친구 말로는 병 같은 건 없다고 하던데 대체 어허가 어떻게 된 일이야 쟨 또 뭐야 영어 아니야 명길이 너 설마 뭐가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난 단지 얘기만 했을 뿐이야 난 모르는 일이라고 어 민하다 너 진짜야 너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아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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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어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나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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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영어야 빨리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나라고 민아가 걱정하잖아 안 되겠어 나 영어한테 가볼래 걱정돼서 못 참겠어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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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아니 아무래도 그래도 거기까지 네가 왜 가 그냥 병신이 시험 공부하다가 물에서 쓰러진 거겠지 너 진짜 너무하다 아무튼 난 갈 거고 나중에 연락하든 말든 알았어요 난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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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 저도 같이 갈게요 여기 계세요 선생님 이미 보호자한테 연락이 다 갔습니다 자 출발하자고 하지만 저는 선생님이라고요 그러니 여기서 학생들 챙기세요 이런 맥박수채가 너무 이상하잖아 자 빨리 출발해 어쩌다 이런 일이 괜찮을 거예요 선생님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거라는 그래 괜찮을 거야 그래도 그 녀석 거의 다 탈출했었는데 결국 갇혔군 게다가 가장 강력한 릴릭이 그 악령에게 넘어갔고 이 학교는 너무 위험해졌어 어떻게든 다시 되찾아야 돼 이게 이것도 멀티엔딩이죠 이게 진엔딩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진엔딩이 선생님의 그 목걸이랑 그 있죠 사진 그거를 합쳐서 어떻게 해야 진엔딩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까 카페테리아 먼저 들어갔다가 못 막았잖아요 그거를 못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하려고 하기에는 또 덮어 써가지고 그래요 일단 제가 하는 게임은 진엔딩은 아닌 상황에 배드엔딩 같아요 영호가 죽은 걸로 진엔딩이 아니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도 진엔딩 내지는 다른 또 여러가지 엔딩은 여러분들이 직접 스팀에서 구매해서 플레이해 보시는 걸로 또는 다른 비즈의 분들이 플레이하신 거 보시는 걸로 하여튼 저는 영호가 죽음 나는 죽음 진짜 아 오 오 아 네 oh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